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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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요 어.. 신랑보다 자식을 많이 의지를 하고 사신 것 같애 응? 내 자식이 내 꿈이고 내 미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.. 이렇게 표현하는게 빠르겠다. 아이들한테 올인을 했다. 맞아요. 죄송해요. 괜찮아. 자식한테 올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요. 이제 10대 20대 그때는 괜찮았어. 근데 지금 이제 30대로 들어가잖아. 30대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요. 어.. 사주와 시기를 봤을 때 멘붕이 오는 시기에요. 지금 멘붕이에요. 멘붕이 오는 시기에요. 멘붕이 오는 시기라는 거는 내가 진로가 맞는 것도 맞아. 기술로 풀어먹는 것도 맞아. 근데 아이가요. 손을 딱 내려놨어요.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. 어.. 그냥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. 아 그래요?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. 어..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엄마는 안 내보내고 싶다. 딸은 나가고 싶다. 지금 내 마음들이 그래요. 아 그래요? 어.. 딸은 나 그냥 이렇게 어.. 시간을 허비할 시간에 그냥 나가서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과 엄마는 돈이 없으니 이제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. 그런 시기라고 나가면 괜찮을까요? 걔가? 아니요. 별로? 왜 그러냐면요. 어.. 한국에서는요. 이 아이가요.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. 한국에선 재미를 못 느껴요. 한국에서 재미를 못 느끼고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해요.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짜증을요. 엄마한테 부리고 있어요. 엄마한테 부리고 있다고. 근데 그건 엄마가 또 받아주고 있다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마가 멘탈이 깨지고 있어. 내가 생각했던 내 딸이 맞나? 그런 생각이 들고 딸은 엄마가 엄마한테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강압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들어줄 것 같은데 엄마가 슬슬 오지를 않네.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지를 않네. 딱 그런 중간에 중간에서 지금 멘탈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되냐. 가르쳐 줄게. 왜 가르쳐 주냐면 왜 지금 그러냐면요. 이 아이가요. 기술과 내가 배운 게 어중중하대요. 완벽하게 내가 케어를 해서 딱 와서 내가 딱 차려서 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. 이 아이요. 다 졸업하고 나왔어요. 마무리했어요. 마무리를 했는데 했는데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?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내 기술이 죽어가고 있잖아. 내 기술이 죽어가는 시기에 내 기술은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치고 올라오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버티고 난 그냥 내가 그 뭐지 어 나는 유학파 유학파 아이다라는 그 그 이력으로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멘탈이 와 있다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해줄게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에 이 아이는 분명히 내 거를 뭘 할 거예요. 아 내 거를 내 거를 뭘 할 거예요. 이 아이가 절대로 남 밑에 가서 들어가지 않아요. 어 맞아요. 절대로 안 들어가요.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. 이미 양 어깨에 뽕이 올라가 있어. 그러면 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. 엄마 딸한테 허세 알아요. 난 몰랐잖아. 그렇지. 허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유학파인데 남 밑에 가서 왜 내가 자질구리한 일을 해야 돼. 근데 딱 그 짝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돌아버리겠다고 그냥 남 밑에 가서라도 1, 2년 배워서 그 기술을 풀어먹어서 내 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면 좋은데 추덕게라도 지금 꼰상이 엄마한테 하나를 뭘 차려달라고 폼을 잡을 기세야. 근데 이 아이가요 어 지금 내가 뭘 차렸다가는요 음 딱 서른살에 내가 잘못해다가 어중중한 시기가 딱 앉아버려요. 음 오너도 아닌 내 거를 금전적으로 탕진을 하고선 서른살에 땀 밑에 남 밑에 밑에 가서 벌어 팔국이야. 그랬을 때 음 이 아이한테 시기가 아직 울때가 들어오질 않았어요.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차릴 수 있는 시기는 서른 두 살이에요. 서른 두 살 서른 세 서른 네 살에 그때 차릴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. 그러면. 엄마가 엄마가. 엄마 중심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. 말을 잘해서 남 밑에 가서. 몇 년 동안만 배워라. 엄마가 말을 하세요. 아 지금 그렇게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직장 일단은 다녀라. 다니면서 니가 하고 싶은 걸 해라.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지도 이제 생각은 말은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요. 그러는데 생각이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으니까 이 패션 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근데 지 전공이 패션이 아닌데. 응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막 이제 조언도 하고 막 하긴 하나봐요. 고민이 많더라고 보니까. 패션 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기술로 풀어먹는 건 뭐냐면 네일아트. 아 네일아트. 네일아트나 눈썹이나 미용이나 그런 쪽으로 이 아이가 풀어먹었었더라면 괜찮았었을 거야.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내가 배운 거를 기술을 지금 썩히고 있는 시기라고 주저앉는 시기라고. 그랬을 때 엄마가 끄집어내서 얘가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배판을 깔아준다 하면 이 아이는 올라가요. 근데 지금 시기에 주저앉게끔 내비둔다 하면 몇 년을 묶이잖아. 그랬을 때는 죽도밥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 2, 3년이 지난 세월을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엄마한테 진짜 근심으로 들어오는 아이야. 그래요? 어 그니까 지금 기싸움을 하는 시기에 엄마가 아이한테 지지 말고 소통을 잘하셔서 이 아이한테 잘 터득을 하게끔 해서 엄마가 끄집어내서 바깥에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 아이는 서른 다섯대면 내 거 차려요. 아 그래요? 어 그땐 차려도 된다고 나는 봐 근데 지금 이 아이한테 못 이겨서 아마. 아마 지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실패가 들어와요. 아니야 그렇게 해도 생각이 없어. 그니까 실패가 들어온다고 실패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엄마 엄마가 짜증나는 인생을. 미래가 들어온다고. 어 그러니 지금 이 아이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. 결혼을 일찍 시켜버리는 거는 괜찮아요? 결혼 오는 들어와요. 한 내년, 훈년 정도. 결혼 오는 들어와요. 이 아이가요. 결혼 오는 들어오는데 눈도 높고 눈도 높고 이 아이를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. 이 아이 비율 맞추려면요. 음 그냥. 어 안전히 순댕이를 데려다가 앉히는 앉히지 않는 이상 이 아이가. 어. 십 년을 못 넘긴다. 음. 십 년을 못 넘겨 십 년은 나 내가 정말 후하게 엄마한테 엄마 딸한테 준 거야. 어. 근데 십 년을 못 넘겨. 그럴 바에는 진짜 이 아이를 결혼을 시키려면 안전히 뭐 직업이 탄탄한 능력과를 만나든가 안 그러면 나를 버티목이 돼줄 수 있는 순둥이를 앉히든가 둘 중에 하나만 앉혀놓으면 이 아이는 괜찮아. 원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니고 5년 있다가 하더라도 이 아이는 해. 네. 아 그래요? 응. tard. 보고싶은 goals hasta